엔터베이트가 모바일 액션 RPG 카리스마의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앞두고 무장 플레이 영상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카리스마는 삼국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3명의 영웅이 전투에 동시 참여하여 영웅별 선택적 컨트롤이 가능한 3D 액션 RPG인데요. 천명의 유저가 동시 참여 가능한 국가전 시스템, 문파전, 그리고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플레이가 가능한 AOS 선장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온 앞에 색다른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장판교 명장 장비, 상삼명장 조자료, 최강무장 여포 등 총 7인의 공격 방식과 플레잉 스킬을 조명한 영상인데요. 카리스마의 전투 스타일과 조작 방식, 그리고 다양한 스킬 액션을 확인할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카리스마는 런칭 전까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